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시간 다가왔습니다. 지금쯤 저녁 한참 먹고 있을 때 같네요. 일찍 드신 분도 있겠지만 한 7시 정도면 대부분 식사를 하시죠. 식사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휴일 날에 뭐 딴 거 있나요? 천회장 영상 듣고 좀 이야기 들으면서 나약해진 멘탈 다시 한번 강화시키는 거죠. 멘탈을 좀 약간 다지는 겁니다. 그동안 좀 안 들면은 제 영상 안 들으면 약간 멘탈이 유리멘탈됩니다. 깨질듯 말듯 하다가 다시 또 영상 듣고 아니야 이렇게 나약해지면 안 돼. 깨질 수 없어. 멘탈 다시 한번 점점 강해지게 만들어줘야겠죠. 탄탄하게. 강철 멘탈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또 떠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시면 더욱 좋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멀리 멀리 가려면 동행을 해야 돼요. 혼자 가면 지겹잖아. 혼자 가면 지겹잖아요. 외롭고 그렇습니다. 같이 가면 덜 외롭잖아요. 또 어려울 때 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잖아. 손 내밀어 줘서 손잡고 가는 겁니다.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재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중간에 누가 막 포기하려고 하면 또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상하게 요즘은 좀 개인주의적인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지 혼자 가려고 그래. 자꾸. 혼자 가면은 빨리는 갈 수 있는데 멀리는 못 가더라고. 저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는 좀 멀리 가야 돼. 좀 인내심 같고 끈기 있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기회가 된다면 스페인에 산티하고 슬랫길을 가고 싶어요. 한 천 킬로 달라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길다고 하는데 그 산티하고 슬랫길을 한 달 동안 걷는 거야. 계속 걷는 걸 좋아하니까 걸으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산티하고 슬랫길에서 삼성전자 방송이나 했으면 좋겠네요. 떠들려 대면서. 그게 저의 작은 버켓리스트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작은 소망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고. 발리에도 한번 가보고 싶어. 발리에도 한 분 계시는데 어느 진평문신에 오시라고 하는데 발리까지 비행기 타고 가려니까 힘드네요. 발리도 가고 싶고 따뜻한 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추울 때는 이상하게 따뜻한 나라가 그립고 더우면 또 시원한 나라가 그립죠. 저 밑에 좀 따뜻한 나라 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느낀 게 뭐냐면 역시 노후자금이 있어야지 거기 가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내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나라 가면 따뜻하고 좋은 나라 가면 살기 좋은 나라 가면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장사를 하겠으니까 장사 사업하다가 장부당 망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유 있는 자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노후자금이 있으면 그걸로 거기 가서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빈둥빈둥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슬렁 어슬렁 거리면서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사먹고 그렇게 해서 지내는 거죠. 좀 즐겁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고 참 부지런하죠. 참 능력도 있어. 하지만 너무 각박하다 보니 생활이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그 병에 걸려있어. 다 보면 마음의 병이 있어. 우울증, 저울증. 스트레스 많이 생기면 또 암까지 생겨요. 암. 암세포가 엄청나게 활성화된다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안 좋습니다. 이 스트레스 받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끌려가는데 그만큼 돈이 좀 있어야지 여러분 스트레스 좀 덜 받죠.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덜 받으면서 좀 즐겁게 살 수 있지 않느냐. 노후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막걸리 한 잔 먹을 때 좀 쓰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시냐. 지내시냐. 구민연금 하나 가지고 살기 좀 벅차잖아요.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 구민연금도 좀 받고 삼성전자 배당도 좀 받고 기본적인 연금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어놔야지 여러분 노후에 좀 편하지 않습니까? 한 300만 원 정도 가까이 만들어놓으면 좀 살기에는 힘들지 않을 거야. 300 정도는 만들어놔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듭니다. 언제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사는 것도 할 짓이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또 일하려도 힘들잖아요. 제가 일하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닌데 나이 좀 먹고 몸이 좀 불편할 때쯤 되면 그때는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즐겁게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평생 가는 거 합니다. 그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노후자금, 여유자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노트북이네요. 보니까 노트북. 이번에 삼성이 5G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50만원대 노트북을 출시를 했어요. 갤럭시 북3 고 5G네요. 5G.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이 내놓은 노트북 갤럭시 북3도 역대급 가성비랍니다. 입소문 타가지고 요즘 완판 행진이야. 대박났어. 완판. 완판이더라. 삼성전자 측은 이번에도 완판 행진을 기대하는데 그만큼 가성비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삼성 척의 설명이죠. 가성비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성비. 내년 1월 2일이죠. 1월 2일에 출시되는 갤럭시 북3 고 5G는 퀄컴의 고성능 프로세스를 탑재했고 갤럭시 에코 시스템이 적용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생산성과 연결성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얼마냐. 55만 7천원. 7,700원이라 하는데 하여튼 55만 7천원 정도 된다. 싸다. 학생의 첫 노트북이나 직장인의 보조노트북 용도로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여러분 비싼 노트북 살 필요 뭐 있습니까? 이 정도면 딱 좋지. 50만원대 노트북. 갤럭시 북3 고 5G는 약 14인치 정도 크게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빛 반사 방치를 위해서 안티 글레어 코팅 기술이 있네요. 15.5mm 얇은 두께 1.43kg의 가벼운 무게 그래가지고 휴대성도 갖췄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7C 3세대 컴퓨터 플랫폼 프로세서가 이제 탑재돼서 빠른 반응속도 지원 그리고 전력 효율도 뛰어나요. 특히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네요. 고속. 그래가지고 30분 충전하면 최대 8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외에서 아주 탁월하다. 그런 강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가성비 노트북을 앞서여가지고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서서 갤럭시 북3는 판매 시작과 동시에 초도 물량이 순식간에 완판이 됐다는 거야. 완판. 경쟁 제품인 LG전자 그램과 애플의 맥북에 비해서 훨씬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다. 반면에 삼성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다 보니 LG전자는 고전하네요. 얇고 가벼운 LG전자의 노트북 그램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노트북 브랜드로 꼽혀가지고 큰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삼성한테 밀리고 있다. 삼성한테 발리고 있어. 한때는 그램으로 쳤죠. 그램. 하지만 옛날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 삼성은 8년 만에 국내 점유율 50% 넘어섰네요. 삼성이 점유율 5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5년 1분기가 마지막이었다. 그동안 축소다가 이제 삼성이 날라다니고 대박을 쳤다. 그런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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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